솔직히 얘기해서 파이널 가고 1등 노리고 그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. 제가 인터넷에서 뵀던 분 같은데 맞으시죠? 네,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작년인가 일어나자마자 본 적도 있어요. 하루를 성쾌하게 시작하려고. 남이 온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데. 가볼까요? 좋습니다. 남이 온 것 같다. 남이 온 것 같다. 이 세상 속에 남아있지. 다른 도명이에도 중요하지 않아. 이래와 소망을 위한 세상이 내겐 필요해.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의 저 강력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려 하네 나는 야인이 되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야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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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남바투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래 내가 바로 야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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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신 분 중에 제일 자신 있게 행사 오신 가수처럼 쫙 가셨죠 짜잔 예약을 받았습니다 밥이랑 먹으러 가세요 밥이랑 먹으러 가세요 밥이랑 먹으러 가세요 야인!'